모두 축하의 박수와 함께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외 천사 분수대 설치 기념식 테이프를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장 성형 최병태님 상기에는 2019년 8월 19일 청신빌리지 입주하여 청심 PK동호회 초대 동호회장을 맡아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근본 청풍리화 정원에 야외 천사 분수대 설치에 적극 후원을 해주셨기에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전체 어르신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욱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회 본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천사 분수대 야외 천사 분수대가 이렇게 설치됨으로써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이렇게 야외 천사 분수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시고 기정하신 분들과 함께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입주민들이 더욱 더 아름다운 자연 속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건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빌리지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위하러! 국연의 순서는요. 신앙송이 진행이 됩니다. 제목 아기 천사 분수대 눈 시리게 하얀 대리석 3단 원방 높은 꼭대기에 두 분 아기 천사님 하루 종일 간노주를 아낌없이 주시니 기운 펄펄 건강탈팔 얼씨구 절씨구 좋다 천사님 두 분 천사님 우리 건강 지킴이 안개 속 신비로운 천일궁물 우러러보며 걷고 걷고 또 걷고 노래도 흥얼흥얼 모두 모두 합심하여 갱이 들고 삽자루 지고 땀 흘려 일궈낸 맨발의 청순 황토로드 박수 주세요! 트럼펩 연주자 우리 송인구 거른신 모시겠습니다. 트럼펩 연주자 우리 송인구 거른신 모시 네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본의 노래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나는 죽었지 않은 날 사랑을 얻는 마음을 ihme 그가 내게로 잡혀 행복한 사랑 한번 더 꾹꾹 놀이를 할 시간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어르신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그리고 충분한 순간이 행복할 수 있기를 즐거우셨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종종 이렇게 만들어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더욱더 신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무대를 이 야외 정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